혼자서 나가는 사람은 내가 치킨도 사드릴거에요 저는 이미 골로 갈거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추석쌤 왜 저런 말 쓰니? 골로 갈거같은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아니 뭐.. 어디있지? 딱뚱 뭐야? 뭐야 방금 무슨 소리야? 저..뭐..하하하하 야 마이크 터졌는데 쟤? 자 여러분들 오늘 할 컨텐츠는 그레니3 멀티버전입니다 5인용 게임이구요 조용히해!! 저 말고 4명의 초등학생을 준비한 컨텐츠 과연 이 컨텐츠는 괜찮을지 초등학생 4명이 요즘 얼마나 무서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레니니까 난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 뭐야 여기..여기 망치면.. 오..밑에 있다 야 얘 누구야? 형 나 갑자기 광타당해서 그냥.. 어우 무서워하다 너 그러다 죽어 어묵 얜 누구야? 배야 하하하하하하하 힘들어 난 언제나 활기차다고 컸어 저도 제민이랑 비상해 아 지금 베이네 아 얘 심리전 고수네 어 뭐야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여기 있는 거? 안 보였을 텐데 야 일단은 야 새로운 룰을 정한다 죽은 사람은 이제부터 말하면 안돼 누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누구야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 이 안에 있는 사람 누군데? 하하하하 다 죽은 거 같은데? 정신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? 뭐라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? 그래! 정신 사나우니까! 자 여러분들 그리고 새로운 룰을 추가해 드릴게요 혹시나 혼자도 탈출하는 사람은 어 뭐야 왜 두 발이나 있어 살려주세요 그럴 순 없을 거 같아요 혼자서 나가는 사람은 내가 치킨도 사드릴 거예요 저는 이미 골로 갈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추수학생은 저런 말 쓰니? 골로 갈 거 같은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아니 뭐 아니 뭐 어 뭐야 뭐야 방금 무슨 소리야 야 이 저쪽 뭐 야 마이크 터졌는데 쟤? 요청이 게임이 왜 가득 찼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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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깔기? 아 얘 왜 이렇게 잘해? 뭐야 얘 왓센쥬 벤니 하는 것도 잘못됐다 형 그거 벽 통화 될 걸? 힝힝힝힝힝힝 통화될 걸? 힝힝힝힝힝 이우 아옹 아 죽었어 야 다 죽은 거 아니야? 뭐야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야 뭐야 한 명이 왜 있지? 오 그러네 아 오른쪽 위에 뜨는구나 살아있는 사람이 형 그래 니 재밌어 그 죽었으면 말하지 말라고 내가 했어요 아는 오 저거 죽여 죽여 야 뭐야 어떻게 으응 어떻게 했냐 어? 형 뭐해? 온다 온다! 온다 온다! 안 갔어! 아 저 자리 개야비하네! 나 앞 현관이다 나와. 어? 그.. 총알이 무한이니? 어딨어? 나 지아야. 내가 형 잡으러 갈게. 그러진 말고. 아니야 아니야 역할이 부겼어 이거. 오! 하이? 피함. 수고. 어? 아니 이거 이동속도 왜 저렇게 빠르? 아아! 하하하하! 얘 어디 갔냐? 왜 안보이지 도대체? 오!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! 얘 이제 총알 없다. 동굴게 동굴게. 하지 말라. 하지 말라. 바이바이. 아아아아! 진짜! 일로 와라. 거기 들어가지 말라. 아아아! 잡았다! 뭐야? 뭐야? 와 근데 맵 진짜 잘 만들었어. 뭐야? 그레니 3 그냥 그대로 만들었네? 와 야 그레니 3보다 잘 만들었어. 뭐야? 아 난 못 들어가. 아 들어갈 수 있네. 하하하하. 응. 에잇. 흐흐흫. 하. 아 미쳤을 거야. 야TV. 뭐 얘 왜 이러고 있어. 하. 야 어딘지 모르겠다. 야. 한명 어딨냐? 어딘지 전혀 모르겠네? 한 번만요. 그 5만원. 오! 오! 알았어. 야 5만원 입금해. 여기 막다는 길일텐데 여기 사다리가 왜있지? 거기 덫있는데? 그 위에 덫 하나 더있는데? 내가 그런 돈에 굴복하는 사람이다 아 뭐야 나 어? 내가 뭐 어? 뭐야 나 뭐 죽였지? 내가 만약 여긴 죽더라도 아 아 아 그러면 막판하자 얘들아 왜냐면 이거 내가 지금 그레니만 뽑혀가지고 유튜브 각이 안나와 어 얘들아 최대한 야비하게 전판에 룰 없어 이제 다 숨어도 돼 내가 그레니 아니니까 양심도 없습니까? 엠팔이형 유튜브 뽑아 내가 맨팔이형 일부러 안잡을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약해보이니까 잡을라 해봐 넌 나 못잡으니까 나 그맨팔이야 아니 그냥 잡으라고 얘 여깄슴 얘 여깄슴 얘 여깄슴 어 꼼짝아 아씨 그레니인줄 어 나 석궁 먹을래 헤에에에 자막 칭찬 스티커 줄 거예요 저요 칭찬이에요 칭찬 히히히히히 만하다는 뭐 깜짝놵 짜쩜 간식 저거 왜이렇게 길어? 얘 마스터키 찾았다 그레니님! 그레니님 얘 마스터키 찾음! 현관에 저철치 바람 그레니님 빨리! 그레니님 지금 예 1층 근데 이거 가위로 잘라야 돼 루나야 이거 가위질 해야 돼 가위 먼저 해야 돼 마스터키 내려놓고 야 너 따라와봐 따라와봐 내가 치킨 먹게 해줄게 따라와 진짜? 고마워 전혀 믿지 않는 발걸음인데 이거? 방금 봤지? 인간의 신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발걸음 이거봐 치킨 먹으면 너 진짜 줄게 너 진짜 줄게 그래 오케이 빨리 빨리 나머지 아니 왜 왜 걸려? 너무 바보 같았어 이럴 줄 알았고요 인간의 본성이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재밌었고요 초등학생 컨텐츠 오늘 그레니 로블록스 버전을 해봤는데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빠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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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